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 이재명표 기본사회 향후 대한민국을 수십년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정책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정치 환경이고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이 될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기본소득이 한국이 경랑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강령의 이재명표 기본사회를 못을 박다 못을 대못을 박은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국의 또 다른 하나의 준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 헌법이 만들어졌다 생각하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필연적으로 집권할 거니까 집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를 그 양반들이 다 장악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보는 겁니다. 이재명표 기본사회 당론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내세운 사회정책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원중심정당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강령개정안을 마련했다. 뭐 공산사회하고 비슷한 개념이겠죠. 기본사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시가 기본사회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변한 겁니다. 그거를 대부분 먹고 사는데 바쁜 시민들은 뭐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먹고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은 당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령개정안을 발의하고 8월 10일에 열리는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당의 기본 방침을 담은 강령전문의 이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원중심정당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았다. 당 강령이니까.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일당 지배체제가 될 거니까. 실질적으로. 뭐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개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지난 4년간의 총 여러분들 결론이 긁은 겁니다. 기본사회는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내그렸던 기본소득을 기본주거 기본교육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으로 확장한 계집니다. 기본사회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보유세 이런 게 다 도입될 겁니다. 재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망가지겠죠. 그런데 한국사람들 다 또 다수가 선동에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가는 게. 어떻게 그런 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고민하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많이 하게 되면 손 맛을 가지고 뭡니까 손 감을 가지고 절개를 얼마 정도 해야 될지 딱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볼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신문들은 이것을 간단하게 다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향후에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를 완성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당 헌법에 속하는 것을 바로 기본사회를 추구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민주당이 지향하는 국가비전도 현재의 내 삶이 행복한 나라에서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인 겁니다.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구현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모두 행복한 나라로 가는 겁니다. 행복한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고 세금이 여러분들 불필요하게 되면 또 국채 발행해 가지고 뭡니까 엄청나게 돈을 가지고 이제 수십 년간 뿌리는 정책을 나가겠죠. 수십 년이 가겠습니까. 제가 말씀 늘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은 채권자지 않습니까. 채권자지 딱 돌아가는 꼬라지 보고 그냥 신용등급 강등시키겠죠. 신용등급을 강등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럼 이제 이거를 뒷받침하는 전의부대가 여기 나오는 혁신회의. 거의 뭐 친위부대하고 같은 거죠. 민주당 전당대를 뒤흔드는 강성친명혁신회의. 이 정식명칭이 강위원 강주 출신의 강위원이 여러분들 주도하는 더민주정국혁신회의. 실질적으로 뭡니까 호남권이 권력을 다 지는 거죠. 그렇게 될 거로 봅니다. 더민주정국혁신회의. 거의 뒤에 딱 있는 겁니다. 아주 정통운동권들이 다 차지한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1960년 채들이 완전히 말아먹을 것 두고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친명계 강경파 모임인 더민주정국혁신회의가 움직여가지고 김민석 후보를 1등으로 만들고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선언 나선 뒤로 혁신회의. 더민주연합혁신회의가 전폭적으로 지지선. 모든 정책을 이제 뭡니까. 여기서 다 이제 운을 띄우고 작전을 하겠죠.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현재 우리 당의 운명은 혁신회의가 자지운다고 해도 가은이 아닙니다. 이런 행태는 군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예를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거 후보를 공춘하면서 세력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지방선거는 결과를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결과를 그냥 만들 테니까 사전투표 결과를 다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지방인력을 다 장악을 하겠죠.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거 후보를 공천하면서 세력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수십 년간 본인들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신문들은 단신으로 처리했는데 엄청나게 저는 중요한 의미로 한국건연대사 전부를 통해 가지고 선거 공정성 훼손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렇게 여러분들 나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나온 김에 이 기본사회라는 것이 뭔가 이재명 전 대표가 추구하는 기본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겁니다. 예산규모를 키우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생산력이 있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과 준세금을 거두드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 가지고 공공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표들한테 더 많은 재원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찢거나 아니면 뭔가 세금을 더 때리거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의로사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물고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시동 걸었지만 이 사람들이 되면 더 심하게 뭡니까 공공영역을 확대하겠죠. 기본의로 기본의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건강보험이 20%가 낸 돈으로 80%가 쓰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냥 행복한 시들이 된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없는 사람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어차피 세상을 뒤집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체제로는 안 되니까. 출신 기본소득 태어나면 또 돈을 주는 겁니다.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로 기본교육 다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국가가 사람들에게 교육권리를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이 필요할 거면 누가 돈을 댈 거냐에 가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날 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체제로 가는 겁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주겠다는 겁니다. 주구도 책임지주고 금융도 책임지고 의로도 책임지고 교육도 책임지고 소득도 책임지주겠다는 겁니다. 20세기 100년 실험을 꼭 같이 21세기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선거를 우리가 지켜야 이렇게 노예가 안 된다. 지금은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은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과 적절한 수준의 소비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 유지와 존속을 위해 필요하다. 거의 사회주의 뭡니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달리한 겁니다. 국가가 기본을 보장해야 된다. 누구든지. 그럼 누가 여러분들 기본을 보장할 거냐. 좀 더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된다. 좀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내야 된다. 여기 보면 일부에서는 반천명 정책으로 보고 미래시대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추구하는 기본사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융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기본주거. 모든 국민의 적절한 주거환경에 생활할 수 주거권을 보장한다. 권리가 되는 겁니다. 기본금융. 금융소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가행한다.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변질이 되는 겁니다. 소셜. 기본의료.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여기에 또 여러분 뭡니까 한국인들은 반대하겠지만 조선사람들은 막 다 찬성하겠죠. 아이고 우리 이재명 박사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체제에서 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겠죠. 원화가치는 폭락할 거고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인플레이션 방어나 원화가치로부터 자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보통 사람들이 관과하는 것은 한국의 선거 공정성이 완전히 훼손된 부분을 대부분 침묵하기 때문에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정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리는 거죠. 선거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들 파장을 일으키겠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